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죽었어요 아직 여기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스마에 그냥 땡기죠 뭐 차 버리지 말고 예 낙하산 그냥 126키로 땡기면 땡겨져요 여기 땡길게요 최고로 하면 끝까지는 안될텐데 뭐 끝까지 안되면 낙하산 좀 빨리 펴면 되구요 지금 가도 거의 끝까지 땡겨질거에요 와 무기가 하나도 없네 엄마 엄마 다요니님 방송에서 실력이 감단해서 오게 됐다고요? 혈이님 방송에서 제가 제대로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는데 굉장히 1등 1등 진짜 급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급한 1등 한번만 했으면 그래도 내가 만족을 했을텐데 아 1등을 못해가지고 약간 카 있는데 드실래요? 예 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팔벨도 먹어놔가지고 음 드릴게요 음 밀벨은 진짜 랭커 상위권은 100위 안에 드는 랭커 4명에서 들어가도 4명 다 살아나오기 진짜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너무 많이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좋으면 살아남는거 아닙니까? 그쵸 총 잘 먹어가지고 아무리 잘해봤자 초반 어? 상대 총 먹었는데 맨손으로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벨 두개 먹어 놨어요 예 저는 일단은 M4 M4 하나 더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1회부터 보이세요 아이고 누구 차 타고 온 것 같은데 아까 차 소리 들렸는데 네 저도 약간 차 소리같은거 들었긴 했는데 안일거라 생각해서 조준했을때 영절절절 나오는게 이제 그거를 설정하는거죠 총이 일자로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오버워치같은 하이퍼 FPS 게임으로 하면은 총이 다 무조건 일자로 나가요 근데 일단 최대한 실제랑 비슷하게 제작을 한 게임들은 어 이제 중력에 영향을 받잖아요 총알이 탄속도 있고 그래서 총알이 날아가면서 떨어져요 네 100m 기준점으로 기본적으로는 0점이 25m, 100m로 맞춰져 있거든요 총들이 그러니까 왜 그 25m라고 하냐면 100m 기준점으로 0점을 놓고 쏘면 25m에서도 정확하게 맞아요 웬만한 총들 기준점 자체가 다 25m가 맞지는 않을걸요 아마 100m 기준점으로 나도 근데 저희 쓰는 총들은 다 그렇게 대축이 돼있어서 25m, 100m로 해서 저희가 군대가면 0점 사격 하는 것도 25m 기준점으로 0점을 맞춰놓죠 그렇게 하면 100m도 0점이 맞으니까 음 그래서 25m 사격지로 하거든요 0점을 맞추는데 그 그 그 0점을 설정을 하는거에요 총알이 위로 날아갔다가 총알이 영 그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총알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0점을 설정을 하는겁니다 아 효니님 질서 왜 찾냐구요? 효니님이 라면먹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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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으흠 으흠 그래서 같이 으흠흠 으흠 아니에요 이상한거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에요 뭐야 흐흠 혹시 아파트 터셨나요? 아니요 아파트 하나도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예 하나도 문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열려있나요? 네 문 열려있죠 아파트가 그러면 있겠죠? 아까 그쪽에서 차소리 났었어요 별거 안 했다니까요 그냥 제가 바지 벗고 같은 침대에서 그냥 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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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청바지를 벗고 잠옷을 입고 아아 예예예 뭐 무슨 생각을 하신거요 도대체 아니요 아니요 어 예 아무 생각 안했는데 예 제가 M4 드릴게요 제가 AK 쓸게요 아냐 AK 한번 써봐야겠다 잠깐만 아 잠깐만 저거 사람이잖아 어 어느 방향? 아파트 옥상 기절 어느 아파트? 맨 바로 앞에 아 옥상 아니 나 쳐다보고 있어 놀랬네 액수류탄 진입할게요 저도 진입할게요 한명 눕히셨으니까 킬 있다 아직 있어요 한명 들어가죠 쭉쭉쭉쭉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시체 어딨어요? 여기요 시체 떨어졌어요? 예 뭐지? 제가 여기서 썼죠 발소리 안산님 안산님 발소리인가 보네 뭐지? 이거 많이 아프실텐데 아 여기 위로 떨어지면 별로 피 안달아요 그렇게 떨어지면 좀 많이 아프죠 시체가 없어졌 시체가 땅? 여기 여기 박스가 있는데 아 여기 여기구나 안 먹어져요? 카 있네요 전 좀 떨어져 있을게요 혹시 다른 애가 먹으러 올 수도 있어서 어 이거 수류탄 수류탄 던졌다는 건 근처에 있네요? 잡으러 가야지 어디서 던졌을까 어 어 뭐야 여기도 시체가 있는데? 어 얘 자살했구나 옥상에서 자살했어요 뭐잉? 수류탄 사우들은 뭐죠? 자기 자살한 것 같아요 수류탄이 아까 죽었다고 떴잖아요 지슨아 뭐 탄창 남나요? 탄창이란다 위에 다는 거 그게 배율? 사배율 하나 있어요 하나만 네 주세요 사배율 두 개였는데 아 제발 이러면 좀 아픈데 아 잘못 떨어졌다 드링크 많으신가요? 음 드링크 세 개 여덟 개요 드릴게요 아니 저 여덟 개 네 개라 그래요? 가죠 그렇죠 저도 이거로 가고 있죠 그 차요? 네 혹시 차고에 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들이 타고 온 차는 어딨는지 몰라서 지금 바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일단 10초 남아서 차고에 있다 다시야 아 연료통 버렸는데 연료가 얼마 없네 여기가 있을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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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들어간 거 같은데 일단은 저희 움직이는 동안에 다음 자기장 볼 수 있으니까 딱 자기장 멈추고 자기장 보고 이동하는 것도 괜찮고요 연료 조금 아낌해서 움직이다가 아니면 저 집 아 저 집 찾아야 되겠다 네 소음기 있으니까 타이어 터뜨리고 가볼까요? 저 소음기 있어서 타이어 각이 안 보인다 좀 멀어요 오케이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앞 좌압 우 뒤 저러면 못 타지죠 차네 이제 두스네라서 집안 들어가면 저희가 못 이겨요 들어온 애들이 샷건 들고 오면 저희가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 스나 두개 들고 있는 것도 효율이 반감돼서 집안에 있네요 스나 쓰는 애 일단 집안에 카쓰는 애가 있어요 여기 255쪽 어느 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각 보죠 저희가 뒤쪽도 나중에 조심하시고요 아까처럼 고란이 안 되시게 아까처럼 고란이 안 되시게 오 뭐야 유리창이 다 깨져있네 뭐야 유리창이 아 안 깨져있는거구나 여기는 소음기가 총구화형 가려줍니다 아 그쵸 소음기 소염기 둘다 카쓰는 애들이 엄청 많네 차소리 120 우리차 근처 오토바이 버기버기버기 내려간다 돈다 아래쪽으로 돈다 내렸어요 내렸다 아아 3대 뒤에 타네 개핀데 밑에 255 집안에 들어갔어요 집안에 있다 2층에 다른 차로 조심하세요 또 올거에요 1층에 한 명 1층에 두병 2층에 두명 있는 거 같아 얘들 동거하는거 같은데 저희 자리 좋아요 저집에 억으로 엄청 끌리겠다 차 끌고 올게요 제가 일로 자기장 바깥쪽이 차라서 보급품 일로와요 와 얘 바로 앞이네요 어 그렇네요 S 방향 아 근데 애들 너무 많이 남았다 38명 남았어요 이 좁아나는 거 어때 포칭기 하나 엄청 많은가 보네요 우리 뒤쪽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다음 원 걸치는 부분에 있어서 저 보호품 있는 쪽에 일단은 이동을 하죠 저쪽으로 올 테니까 애들이 아 시야각이 안 나온다 여유에서 내려가야 돼 떨어졌어요 아 능선 뒤편에 떨어졌어 시야각이 안 나와 보호품 싸움 하면 안 되겠어요 시야각이 안 나와요 많이 가야 돼 시야각 내려면 일단 집에 있는 애들도 이리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처리하고 아 아따 많이 싸운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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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30 30 30 30 iałem Jen Torah 의자 Library Kin 배 bits Brothers 우리가 공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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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선 올라가서 잡을게요 우리 차 옆에 있어요 한명 뚝배기 한명 더 우리 차 뒤에 와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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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눕혀놨어요 개피 오케이 나이스 와 레더가 아니니까 엠포는 못쓰겠다 레더가 뛸까요? 아뇨아뇨 쟤들 들고 있을거에요 1분 20초 잠깐만 치킨 온거 같은데 아 그래요? 부모님 받아주시는거 아니에요? 무슨일 있었나요? 없어요 30초 남았다는거 빼고는 딴일 없네요 저희 차 타고 이동해야되요 얘들 기름톡 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들고 있네요 타고 가야됩니까 이거? 예 차는 안타면 안돼요 기름통이 없네 저집 근처로 안갈게요 약간 외곽으로 돌아갈게요 평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차 이용해서 엠폐물 사용하죠 너무 빨리 달리면 뒤집어지니까 누워있는 애들도 있을거에요 아 여기 집에 쏜다 어 오른쪽도 있다 어이씨 초소도 있다 여기 1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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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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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앗 와 죽을뻔 저 뚝배기 날아갔어요 초소쪽에서 저희 계속 쏘고 있어요 와 뚝배기 날아갔어 어 저기 240 초소쪽으로 2명 갈려요 초소 밖에 있고 초소 1층쪽에 지금 4명 쏴요 좀 좀 봐야되니까 아 저기 나무 뒤에 있다 나무 뒤에 60방이야 바로 앞에 나무 있죠 보이시나요? 안보여요 저는 딸 수 있으면 뚝배기 따셔도 돼요 나가서 근데 지금 사방이 있거든요 285도 있고 초소쪽에 3명 있고 와 사방이네 집에도 있고 저 나무 안에 좀 크로스발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무 뒤에 왼쪽에 있는 애 맞죠? 네 아 근데 저희가 저쪽 나무 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지금 싸워야되요 저희 자기장 15초 앞에 잡을 각 제조 10초 아 나 엄청 많고 와우 나이스 나 뛰어가고 있는데 뛰어가고 있는데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무 뒤에 있는데 잡았어요 뒤에서 오냐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뒤에 뚝배기 있어요 앞에 오토화있어요 아베 한 명 탈리네요 나이스 기절 한 명 더? 저 파티 먼저 줘 줘야 내가 안전한데 뚝배기가 없어서 너무 불안하다 내가 죽음이 안 됐었는데 어 내 쪽으로 자기장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뒤에 나무? 아 양각 잡히겠는데 위쪽으로 돌아서 넣을 것 같아요 아 저기 보인다 나이스 어 뭐야 두 대 맞았는데 안죽어? 안죽었어요 아직 여기 있어 와 이러면 자리 좋다 이러면 내가 자리 나쁘지 않다 이거 바로 앞 나무 붙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1대1 나쁘지 않다 보정기 끼고 무조건 이깁니다 문 나오면 끝나요 문 나오면 끝난다 나오면 죽어 아 내가 1위할 확률 굉장히 높아졌죠 99.9% 어 거의 99.9% 왜냐면 무드로 나와야 되거든 반대쪽 문 나와서 연마타 뿌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는 자기장 범위 안 그리고 쟤는 나와야 돼요 쟤는 나오면 숨을 데가 없어 쟤는 나오면 숨을 데 없어 이제 샷발 싸움 내가 만일에 이거 샷발 그지 같으면 망할 수도 있어요 나온다 와 샷발 이거 샷발 이거 연사 연사 넣은 줄 몰랐어 깔끔하게 샷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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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